쟤 아직도 하고 있네 가야지 응 야 일어나 뭐해요 형님 오늘? 적대질 해야지 죄송한데 카메라를 꺼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 아예 알몸이거든요 아 진짜? 빤수도 안 입고 아 진짜? 준비할게요 헌터빵 만났다고 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가이드 할 때요? 가이드 할 때 그럴 때 부럽다고 어땠어요 그러면 아예 아니야 형님 좋잖아 그러면 싸가지 없었다고 찍고 있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하고 잘생겼어요 오늘 통발도 던질 거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통발미끼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마트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4일차인데 가서 구경 좀 해볼게요 가방은 맡겨야 돼? 여기를 묶어버린 거구나 얘 것도 해주세요 다 묶어줘요 아싸 나는 가라 여기에 넣을 수 없다 하지만 너의 얼굴은 도둑이다 더 도둑같이 생겼잖아요 저보다 그죠? 오 이거 뭐야 드럭머리 아니에요? 드럭머리네 이거는 열먹으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이동하는 물고기입니다 오 본둥이 파네 드럭머리 이렇게 파는 거 너무 신기하다 미끼를 살 건 없다 여기서? 미끼를 사야 되는데 진짜 낚시장에서 미끼를 사야겠다 그쵸 떡밥을 자 이제 낚시빵으로 한번 갈게요 자 그러면 낚시빵 왔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랑 통발미끼를 사고 일단 족돼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족돼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식당 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고 물고기를 잡으면 요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베트남 여행의 취지가 뭐냐면 현지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족돼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뻘 아니겠지 여기? 뻘일 수도 있겠다 들어가 보시죠 오 뭐야 좋다 와 이거 뭐야 여기 넓다 약간 농장 같은 거 그러게요 이거는 다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엠 가샤바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먹어봐도 돼요? 아니요 가샤바는 밑에 아 뿌리를 뿌리를 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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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데 아 우와 뭐요? 근데 형님 이분 이름 알아요? 저 알아요 엠 엠 어 맞죠 어때요 형님? 어떻게 열었어? 귀가 항상 열릴 거예요 더럽다 너무 성의 없는데요 형님? 레몬글라스 아 레몬글라스구나 이거 향수인료죠 레몬글라스 향수인료 약간 달래 같은 엄청 거쳐 먹읍시다 오 여기서 여기 가지 먹고 지금 먹어봐요 형님 그리고 어때요? 주변에 재배해서 뱀이나 모기는 제거하는 거 아 집 주변에 모기를 제거해요? 오 레몬향 엄청나 이거 레몬 냄새 맞아요 그래서 레몬글라스예요 아까 엠 표정 봤어요? 거의 사람 아닌 걸로 베트남 사람 자주 먹는 거 모닝글라스리 모닝글라스리 알죠? 맛있죠? 태국에서도 많이 먹어요 우리 동네도 많거든 모닝글라스리 네 알겠습니다 잠자리 지우개나 사세요 형님 여기는 잡은 물고기를 한정으로 정해서 안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거 직접 따서 유기농으로 준다고 합니다 뭐야 아 얘네 자생하네 여기서 아까 이거 큰 거 봤어요 여기 아까 빨간색이 들어 뭐야 이분 직원인데 왜 신났어 Look at this First time Look at this 아 오케이 직원들 처음 봤다고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Can you play with? 아 예 와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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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yet 10분 후 10분 후 Hey hey shoes Take it Take shoes 오케이 진짜 거침없다 우리 통영사님도 어제 거침없이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통영사님이 어제 거침없이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오늘은 저 안 들어가면 되죠 라고 자 여러분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저기서 족댓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에요? 캐슈넛이라고 캐슈넛 이거하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못하는데요 한 더 도전 앞니에 특징어 나오는데요 아 이거 못 한가? 오오! You try? You can try! 뭐야? 잘하네 난 두 개 중에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하지마 하하하하하 내가 던질 테니까 니가 먹어 던져서 먹는 것 한 번 보여드릴게요 루켓띠? 루켓띠? I'm monkey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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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안x2 한 번 더 이렇게 아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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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다운 자리 답답함 핸드다운 오케이 찐스 찍으라고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와우 와우 유 유투버 배타한 분들 되게 쾌활한 거 같아서 좋아요 순수함에 활달함? 그런 게 있어서 응 그러니까 에너지 받고 가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통일사님은 저기 밖에서 찍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저기서 보조를 해주시고 헤헤헤헤 뭐 겁먹은 거 같은데 약간? 레츠고! 오케이 와 맨발로 들어가 깊은데 생각보다 알리오케? 예스 오케이 베리콜 베리콜 오오오 어때요 형님? 오 시원하네 시원해요? 자 들어가볼게요 오예 에어 스탑 엠 웨이트 플리즈 히 스테이 데어 저거 펼쳐놓을 거예요 자 오케이 오케이 앤드 위 런 예 됐어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런 런 런 런 런 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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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베리 슬로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있을까? 해봐요 형님 있어요? 꽝이요 물고기 많았을까? 아까 물고기 봤는데 나 주황 색깔 봤거든요 대열 대열? 저기래요 니가 시범을 한 번 보여줘도 될 거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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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근데 바닥이 엄청 미끄럽다 자 자 자 자 자 자 우와 예예 니가에스 우와 맥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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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가물치다 가물치 야 가물치 가물치예요 가물치 가물치가 있어? 대박인데? 여기 바닥이 여기 엄청 미끄러워요 바닥이 자 여러분 가물치가 나왔습니다 진짜 스네이크에 드네 진짜 가물치예요 우리나라 가물치보다 좀 더 어두워요 그죠? 그리고 눈이 더 커 근데 약간 야아 진짜 아 가물치 냄새 이 정도 사이즈면 가물치가 여기선 큰 건가요? 어떤가 모르겠네 안 큰 거 같아요 왜냐면 시장 가서 본 가물치가 훨씬 컸어요 이거는 큰 건 아닌 거 같아요 형님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들어볼까요? 아 땡큐 우와 보세요 저는 잡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대요 어 그래요? 역시 실려겠어요 아 그럼요 한두 번 하는 거 아이고 참 또 어깨 올라가네 아 대한민국 족대왕입니다 이게 또 밟는 사람이 잘해야 되거든요 족가형이라고 또 이거 먹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먹을 수 있어요? 우와 해외 가물치 먹어보고 싶었는데 자 가물치인데 약간 얼굴랑 배의 느낌이 황소개구리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물치보다 눈이 훨씬 더 땡글하고 큽니다 여러분 이거는 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아 재밌네 가물치 나오니까 좋네 근데 지금 족대지 한 번 두 번 했거든요 얼굴에 땀 보세요 미쳤죠? 엠 못 찍어요? 새끼 물고기 찍고 있어요? 음 뭔데요? 아 진짜? 저거 하고 싶나봐 아 이거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잘 못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알리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유 레디? 오케이 자 까마 형님이 저기서 이제 몰아올 겁니다 까마 형님은 섰음 없이 뛰어 다니죠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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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없다고? 없어? 없어 가봐 이게 실력이라니까 형님 안되잖아요 아무리 뛰어와도 아니 말이 안되는데? 다시 저기 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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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 끌고 있다 은혜 화이팅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스테이 스테이 디어 안돼 안돼 고프로 아 고프로 넘어가서 다시 다시 엠 부력점 치우고 있는데 계속 야 간다 조선 제일 족대꾼 가 가 가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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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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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깐 오오오 오케이 베이비들을 살려줄게요 큰 거 또 있는 거 아냐?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베이비 빨리 살려주고 싶어하는 거 같아서 아 여기 속에 많이 있는데 잡지 못해 많아요? 어 엄청 많아 제가 아까 본 게 이거거든요 이게 구라미 종류 같아요 우유님께서 그때 사봤었는데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얘도 구라미의 한 종류 같습니다 이게 예뻐요 이것도 먹을 수 있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뭐야? 적대 반가웠어요? 어 저 끈틀렸어 여기 보시면 구람 이거 뭐야? 스네일 스네일 이거 우렁인데 뭐예요? 크다 생각보다 어 커요 이거 더 커져요 한 요 정도 같은데 아 이거 어 우리나라 왕우렁이 알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우렁이 종류가 요런 거 같습니다 요것도 먹을 수 있어요? 너 너 오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열대어에 많이 들어가는 애플스네일이라고 하는 우렁이예요 인기 엄청 많았어요 한때 요거는 다 방생을 할게요 니가 해봐야 돼 왜 화났어요 형님? 나 가물치 한 마리 했잖아 아니 화가 나게 힘들었어?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재미있다 가만히 있으니까 재밌죠 자 여러분 족대 수선 먼저 갈게요 자 세 번째 통로 레츠고 레츠고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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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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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꽝이 없어 여기 형님 족대 피우세요 레츠고 고고 렛츠고 렛츠고 레츠고 렛츠고 형님 아직 하지 마세요 들어온 거 같아 들어온 거 같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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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꽝이야 없죠? 없어 없어 I think we change 체인지 오케이 개꿀 빨고 싶다고 저희들이 달려봐요 형님 여기가 진흙이 많아요 근데 저쪽은 바닥에 비닐 같은 이런 거여 가지고 왜왜왜 잡았어 잡았어 뭔데 뭔데 어? 뭐야 잡았어 우와 오오오오오 가이앙 아야 아파요? 아파 아파 가신네 조심해 잡았다 우와 뭐야 하하하하 4개 종류인데 가이앙 같은 종류입니다 와 방세 너무 작아 작으니까 방세 가시오 가라 그럼 형님 도망업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잡아줘야지 아니 뭐 잡을게요 하하하하하하 뉴 프로 하하하하 잡아줘야지 일단 가요 일단 가야돼 오해 오해 드럼 있어요? 어 없어 아 넘어져가지고 디에분들 표정 보셨어요? 나 혼자 오고 그 뒤에는 또 잡아야지 레디 레디 가야 돼 오케이 굿 데이 레디 야 저쪽으로 가서 뭐라고 하고 중간에 사람이 있어야 돼 막아주면서 아 그 사이로 도망갈까 네가 뭐라고 내가 중간에 막고 다시 달려서 막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 오케이 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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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족대 드는 거 잘 든다 탁 탁 탁 그러니까 털거 하더라고 감동 먹었잖아 아 그러니까 잘하네 하나 더 문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안에 있을 거예요 어? 없어졌다 어? 뭐가 없어졌어요? 가물취? 어 아 가물취 없어졌다고? 또 이런 이름 안돼 가물취 뛰쳐나갔나봐요 저쪽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이사야 이사야 얘네가 기어 다니거든요 가물취가 오케이 문은 쪼끄는 좋아 자 여기 둘게요 이게 족대가 뜨네 바닥이 바닥이 뜨는데 가물취를 잡은 사람 누구인가 나 제가 잡았잖아요 내가 들어오죠 여기 한번 여기 짧게 한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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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진흙이죠? 어 이쪽에 좀 있을 거예요 어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아까 살려준 맥이잖아 아까 잡았던 맥입니다 얘 놔줘야겠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작아서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작아요 어 그래요? 그럼 먹을게요 헤헤헤헤 여기 좀 킵해주시오 도겸사님 네네네 오 도겸사님 잡을 수 있어요? 조심해요 가시 있어요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면 돼요 그 상태로 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형님 오늘 재미지다 연습은 어렵지 않으세요 형님 거기서 모으세요 제가 여기서 모을게요 아우 좋아 좋아 그리고 바닥만 끌면 될 것 같아요 양 옆에를 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 그러면 바닥만 긁어요 형님 바닥만 진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바닥만 바닥만 꼼꼼하게 있어요? 있어요 있다 뭐예요? 똑같은 놈이구나 아까 똑같은 놈이요 그 맥이도 있다 어 여기도 있다 새끼 물고기 어 나 볼래 귀엽다 귀여워 이것도 구라미 얘 새끼네 Can you catc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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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Look at this He fishing teacher A-GAMI Yeah 하하하하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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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try You can try I can Because this is your job I can do it I can do it OK, you can do it 와우 예스 예스 룩에 디스 룩에 디스 룩에 디스 하하하하 오케이 왜 보지못해 해 이제 캐치 앤 거.. 슈딩바스켓 하유 유캔 해 유캔 유캔 할 수 있어요 오오 나이스 굿 참고로 여기 직원분이십니다 저희가 직원분이 아니에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레츠 고 올라인 스고 할 수 있어요 레츠 고 굿굿굿굿끝 슬로우 Their impossible 할 수 있어요 오케이던럼 드롭 오하하하 아까 원피셔 이거 세 마리를 충분지 않아요? 충분하지 오케이 오케이 드랍 드랍 아! 원 머타임 원피쉬 뭐 이거 세 마리 충분하지 않아요? 저 작은 매개 잡힝헌을 마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자 이제 저거 요리해서 먹을 거죠? 아니 한 번만 더 하죠 오케이 열정 여기서 바짝 붙어서 빠르게 말고 천천히 바닥만 긁어봐 봐요 뭔가 끓으러 가물치 잡힐 거 같아 천천히 바닥만 그냥 이 가물치들이 바닥에 숨어서 땅이 박혀 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최고급 가물치 거 같거든요 오 거품 나온다 거품 나온다 이동했다는 거야 내가 말했죠 우와 몇 마리야 새로운 종 나왔는데 얘는 아까 잡았던 애 어 얘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열무구다 아 이게 그거 열무구 아 얘 따가워 예 열무구 열무구 어 얘가 이렇게 걸어다녀요 얘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열무구 먹어보자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요거 하나만 될 거 같아 나머지 다 방생하고 어 요건 다 방생 자 요거는 라이브 Hey you can you can You are fish mom 오케이 오케이 으k OK tered 어 천잰데 이렇게 살려주고 이게 열무구인데 형님 생긴 거 보세요 갑옷이에요 갑옷 얘는 땅이 마르면은 육지로 이동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간대요 그럼 얘 한번 나가볼까 어 이렇게 저렇게 걸어간대요 오오오오 이렇게 걸어간대요 지금 걸어간거 보이시죠 우와 일반 물고기들 저렇게 못걸어가거든요 절대 우와 진짜 잘가 개신기해 요거는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챙겨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가 엄청 날카롭고 배에도 가시같은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애같아요 함부로 만지면 안될거 같습니다 형님 일로와보세요 이거 보셔야 될거 같은데 아가미가 이거 봐요 우와 아가미가 이렇게 벌어져서 요걸로 걷는거 같아요 그리고 아가미가 지그재그로 돼있네 그죠 잘 걸릴 수 있게 네 이렇게 지나가게 됐나봐요 너무 신기하다 자 요거 오케이 이거 바구니 드디어 쓴다 현지인들이 요런 바구니에다가 물고기를 담으시더라구요 어업을 하고 아하 고생했어요 자 이제 이분의 요리사분인데 생선은 요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 가위로 손질하나보다 그죠 충분한데요 가위로 충분하대요 원래 칼을 쓰나요 그러면 원래는 쓰는데 아아 어떤 요리래요 튀김요리 하신다고 튀김요리? 우와 그냥 바로 이렇게 따는구나 그냥 서슴없이 갑니다 여러분 시원시원하게 여기는 회로 안 먹기 때문에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는거에요 손질할 수 있어요 물어보기 와 다 лай안 직원 아닌거 같은데 딸 아니야?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worthy 지금은 조금 만신창일 해놓은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생으로 안 먹기 때문에 아 이거 저거 안 섞 Rim 비닐을 안 벗기는구나 아 Plato 비닐 안 벗기는 그런 식으로 싫은데 어 근데 우유 앞에서는 좋아하는 척한 거에요? 현지 물에 바로 씻어버려요 여기를 이게 베트남 감사일 거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바로 튀겨버리고 그냥 어 뭐야 엔 할 거에요?! 오케이 유캔 드라이 제일 어려운 가물질 예예예 유캔 네네 알려줘야죠 어떻게 되는지 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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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베이비 오케이 표정 봐 오우 잘한다 지금 답답하게 쳐다보고 있어 와우 와우 유 굿 굿 예스 굿 하하하하하하 원 모어 원 모어 아이 릴리 원트 디스 원 와우 렁엥 나왔어 렁엥 오랜만에 잡힌 수 있어 귀한거에요 귀한거에요 그렇지 열무거가 귀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2년 3년 정도? 아 진짜? 내장만 빼는구나 자 여러분 이제 주방장님이 각종 재료들을 가지러 가셨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요리하러 가셨어요? 가지러 간게 아니라 지금 요리를 하루가 들고 가셨네요 씻고 있는거에요 어디 와 여기 재료들 보이는데 요 재료들이 여기 밖에서 다 따온거라고 합니다 What is that? 레몬 오 레몬 라임 라임을 무조건 쓰더라구요 여기는 라임 고수 상신료 이런거 잡내를 제거해 준거 같아요 이거 액젓인가? 맞죠? 티소스 티소스 피쉬소스 오 형님 고새 늘었는데요? 조금 늘었 뒤에서 지금 웃고 계신데요? 비웃고 계신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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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어 와 뭐야 와 가물질을 그냥 통으로 넣어버렸어 아 롯됐다 이거 고추 개 매운건데 먹을 수 있을까? 뭐야 뭐한완완완 와다 와 미쳤다 가물질 통튀김을 처음 먹어봐요 근데 여기 주방 상태같아요 아 엄청 깨끗해요 진짜 진짜 깨끗해 파이얼 여기에다가 소스를 볶나봐요 아 시크하게 된다 시크하긴 아 우와 와우워우워우워 와우워 어 오와우 우와 엄청 맛있는 셀아 맛있겠다 가물치가 다 됐거든요 우와 우와 비주얼 봐봐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하 우와 야 아 이게 레몬이래요 레몬 와 굿 아 다시 해서 I want the 오케이 어 와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이구 진짜 무서워 엄청 좋아하셔 근데 아 이거는 요리사점도 무선 아니구나 그렇지 자 여러분 가물취튀김입니다 우와 이 얼굴 보세요 너무 무섭게 생겼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되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다른 요리를 하신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스를 만들고 계신데 이거는 중국식으로 하는 소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놓고 밀가루를 많이 넣는다 밀가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소스 다 진하게 전분 느낌이구나 자 저게 나비 데코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 튀겨진 우와 저 비늘이 저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먹어보면 진짜 바삭해요 와우 와 열먹어 진짜 저거 미쳤다 우와 만들어진 소스를 어우 기가 막힌데 땡큐 자 여러분 이제 요리한 거를 먹기 전에 여기에 키우는 매기 같은 것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네 먼저 밥 준대요 우리 먼저 말고 하이 오오오오오오 와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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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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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스케일 미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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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씹어먹는다고?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 미쳤다 매개들이 육식성인데 빵을 먹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What size?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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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m 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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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kg짜리가 있대요 노노노노노 왓츠하우 와우와우와우 자 일단 저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열먹어 일단 이 소스 먹어보고 싶어요 초베르 음 이게 중국 그거라고 했거든요 진짜 맛있다 열먹어가 비닐을 안쳤기 때문에 안에 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혹시 몰라서 초베르 음 진짜 맛있어요 일반 생선이랑 비슷한데 되게 쫀득쫀득거리고 맛있어요 근데 가시가 좀 있네 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좀 있는데 중국식으로 만들어서 나쁘진 않다 응 소스가 너무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우와 미쳤다 가물쥐 이것도 비늘을 안 쳤기 때문에 저것도 비늘을 안 쳐가지고 하지만 저는 비늘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이런데 와서 경험해봐야죠 뭐 비늘 안 쳐서 고기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저 쥐젓 났더라고요 초배르 가물쥐 진짜 맛있어요 형님 쫀득쫀득 쫀득쫀득하고 소스가 소스 장인이세요 이거 아까 빨간 고기 네 이거거든요 초배르 살이 별로 없네 얘가 제일 육질이 단단해요 닭가슴살 같은 육질입니다 가물쥐보다 훨씬 단단하다 구라미? 구라미 구라미 종류 같아요 여기 베트남 왔었으니까 좋은 경험 하고 있고 가물쥐나 열먹고 이런 거 언제 한번 튀겨서 먹어보겠어요 특히 열먹고는 진짜 언제 먹어보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먹고 저희가 영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들 또 통과를 던지러 갈 거거든요 던지고 다음날 걷는 것까지 해서 영상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에미랑 같이 먹고 있는데 항상 처음 만나는 베트남 사람을 가면 저랑 까방이 형님 나이 물어보거든요 오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임 질문 좀 해주세요 몇 살 같다 몇 살? 네 먼저 먼저 30 30 30? 30 손으로 본다고? 30 오케이 30 오케이 미 음 32 내가 이거라도 이겨야지 너한테 I'm 33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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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45 진짜 12 up but you 6 6 근데 한국에서는 종아는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딱 알아보지 그니까 그거 신기하다 몇 살인지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맞아 38 그래서 40 초반 이런 사이를 보는데 관점이 다른 거잖아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인 누가 더 잘생겼어요 진짜? 진짜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겠다는 거 좀 왜 상수 안 받아요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수염을 좋아하는데 형이 더 잘생겼고 저는 이런 거 지는 게 익숙해요 이렇게 하면 더 재밌다는 거야 사실 수염도 안 좋아할 거야 토요사님은 크롤사님은 누가 더 잘생긴 거 같아요? 아 그냥 솔직히 잠시만요 솔직히 솔직히 괜찮아요 저는 그냥 안 한 번 면독이 있어요? 면독이 아까 사장님은 있겠잖아요 네 아 그런 거 알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사장님은 남편 들어주고 싶은데 콘텐츠는 저는 부러운데 네 바이 See you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지금 통발 던질 포인트로 도착을 했거든요 저기 안에 보면 포인트 죽입니다 근데 뭐가 살지는 몰라요 솔직히 여기 뭐 멜기나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고 왜냐면 저희가 통발이 작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사온 미끼랑 통발이랑 해서 바로 이쪽에다가 한 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새우 새우 또 환장을 하지 지금 내가 봤을 땐 저기 통발 많이 못 넣을 거 같거든 그리고 여기 주변에 물이 없어가지고 생수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봉지하니까 좋네 손에 안 묻히고 원래 봉지로 하는 거야 떡밥 할 때 저 사실 처음 해봐요 아 진짜로? 민물낚시 안 하니까 아 자 됐다 이렇게 하고 안에 넣어주고 세케 다 넣어주고 이제 한 번 던져볼게요 다 버려요 밑에 그죠? 맥이나 가물찌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 좀 멀리보다 이 안쪽 그래도 저쪽이면 될 거 같거든요 이거 확실히 포인트긴 포인트야 포인트야 자 여러분 이거 던져줄게요 플라이어 그룹 오케이 자 이제 나머지도 같이 던져주도록 할게요 플라이어 그룹 플라이어 그룹 던져줬고요 코이티비는 말 들어보니까 여기도 허리가 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레기인 척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 보면 안 오시면 돼요 자 내일 봐요 라삭라삭 저희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했죠? 네 나무 집에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꼭 먹방하세요 아 유튜브 채널 파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돼가지고 통말 나던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헐 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왜냐면은 오토바이가 지금 많이 대져있거든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물이 다 빠져있는데 와 육지가 됐네 코이님이 여기 포인트를 알려주셨는데 던질 곳이 여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 정글처럼 돼있어가지고 뭐가 있긴 해요 여기서 보일 것 같은데 오오오오 뭐 하나 잡혀있네 뭐 있다 오오오오 있어요 있어요 봐봐 오 맥이다 근데 말라버렸어 아이고 미안하다 맥이야 우리 이럴줄 몰랐어 어쨌든 여러분 여기 진흙밭이랑 맥이나 가물치 이런 종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 꽝꽝꽝 맞아 어 뭐 있다 야 있어? 아 우리 봉지 넣어놨네 어제 거기다가 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안 잡힌 것도 아니고 어제 맛있는 것도 가가지고 잡아서 먹었고 해가지고 어제도 여기 맥이 나오는 거 하나 알았습니다 코이티비님이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맥이 한 8마리 나왔다고 말씀을 해드려야겠어요 정말 대박났어요 아 진짜요? 네네 맥이 한 8마리 정도? 네 8마리 네 팔뚝만한 거 아 진짜요? 네네 여기 포인트 너무 좋습니다 여기 꼭 한번 던져보세요 아 그러겠는데 내가 먼저 던져오고 빨리 올려버려야겠다 아이고 코이님 죄송합니다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던져서 맥이 한 마리 나오면 꼭 그거 먼저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하